1. 왜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영적 생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나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사단은 악의 신이다 두 신이 막 서로 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싸움은 끝이 났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긴 전쟁 가운데서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대상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는 실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하는 건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에부터 오는 그 응답의 기도를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21일 동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이 그걸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바로 영적인 전쟁도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엘리사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의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 주변을 이제 왕의 다른 나라 왕의 그 군대들이 엘리사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이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냄에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 쌌더라 그러니 이제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수정두는 종이 이제 와서 일어나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과가 완전히 성을 애워 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바깥에 군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애워 쌌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하시 사완 입장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완의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완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사들 다른 적의 군사들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싸우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악한 영들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조건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어떤 보이는 세계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 정사와 권세는 이 악한 마귀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은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서 전쟁의 대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먼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천사가 역시 영적 존재이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천사와 인간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관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공관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처럼 무소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공관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하거나 무소 부재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마귀 역사도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듣고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알기는 알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을 틈타서 약한 영혼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소 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한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인간은 시공관의 제안을 받는 육실을 잇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천사는 시공관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자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부리는 영이다 구원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너의 상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할지라도 그 위험이라든가 권위나 이런 것들이 대단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천사 자체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약한 사단 마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영적인 피조물이고 시공관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인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신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천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녀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 특권이 주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여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전쟁도 있고 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천사 인간 천사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이 있겠죠 이 영적 존재들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 원수는 바로 마귀 역사이다 마귀 역사이다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는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아까 그 미가일과 같은 군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 가운데는 그 우두머리들이 있었죠 천사장이라고 해서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격인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찬양을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찬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이것이 꼭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고 나도 하나님 못지않게 대단한 존재인데 이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천사장은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심판대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찬양하는 천사장, 반역한 천사장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에 있던 그 천사가 타락하는 순간 공중으로 떨어졌는데 그 공중이 바로 어디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공중권세가 원래는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무너지면서 공중권세를 놓게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패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천사장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2사에서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한 영들을 큰 용이다 옛 뱀이다 또 마귀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 지옥 불과 요항 모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약한 영의 최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루시엘의 천사장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 두로왕을 빗대어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량하는 그 천사장도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완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존재였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이런 여러가지 보석들로 단장하였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게 이제 그 천사장의 원래 직분이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아 찬양을 하던 그런 루시엘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찬양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제 서서히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해 올리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이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결국은 이 천사장 루시엘이 지은 이 죄를 나중에 인간들도 그대로 짓게 되죠 인간들도 루시엘이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결국은 루시엘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자기가 지은 죄를 짓게 함으로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스겔은 두로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 가운데 우리가 바로 타락한 천사 그때의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사여서 1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국 너는 그런 교만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묵히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완전히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하는 순간 루시퍼 그래서 마왕 사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가게 되는 신세가 바로 루시퍼의 신세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2사에서 14장에 그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7저부터 9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좌 옆에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공중으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하늘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공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저를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떨어졌다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단, 마귀 이렇게 쓰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단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적인 행위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단적 행위 사단이라고 하고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이간을 시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저주와 또 질병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귀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또 마귀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하는 사역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놓고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큰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이 마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 동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용이 굉장히 숭배를 받고 있죠 대단한 어떤 아주 좀 신기한 그런 동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용 그러면은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악한 용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용, 뱀 이건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 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종말은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 밤낮 괴롱을 받으리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명확히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탈한 거죠 그런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지옥에 둔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우스 2장 사전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 사단 마귀 역사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 역사는 한 번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자기 혼자 죽기는 뭐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나 혼자는 못 죽어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나 혼자는 못 죽어 다른 사람도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서 죽인다 안 하고 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에이지 같은 게 걸린 사람이 너무 자기 억울하니까 그 병을 막 옮긴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에이지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병을 일부러 퍼뜨립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심뽕인 거죠 마귀 역사도 자기 혼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심뽔가 못된 심뽀로 갖고 있어가지고 야 이럴 바에 나 혼자 죽을 게 아니다 누구랑 같이 죽을까? 가만히 봤더니 인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억울함 내가 왜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보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들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도 같이 여기 끌려간다는 거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마귀 역사의 죄를 똑같이 나도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멋이 같이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역사 사단 마귀 역사가 얘네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서 자기들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사들에게도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것조차가 완전히 거기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인간을 괴롭혀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떤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워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처럼 먼저는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임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가지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마귀는 죄의 근본 작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정 13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대 모든 괴개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우리는 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어떤 놈이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마귀가 아비가 되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의 시작 또 살인의 시작 하여튼 죄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마귀 역사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것 이게 아주 마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마귀의 속성만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또 자기의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마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약간 좀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점점 이제 한 번 했더니만은 엄마가 속고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재미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단호하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이 마귀의 속성 중에서도 제일 큰 속성이다 절대로 너는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로 하여금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모가 무서우면 아예 말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항상 아이들이 죄를 짓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부모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죄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부모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자이다 여기 뭐 나쁜 건 다 나오네요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이렇게 울지 않는데 운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씹어먹겠다 그런 어떤 지금 절박함을 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삼길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 역사에 권한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은 내비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금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든 먹잇감으로 여기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부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배고파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면서 너 이러다간 너 굶어 죽어 너 이러다간 너 망해서 너 죽어 이러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죽기를 무섭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게 매여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생에 매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종로로 시키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종로로 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주기도 하죠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생에 거기에 매여 만드는 것 이것도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인간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들과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짓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질병 가져오고 또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뭐에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고 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수많은 세상 것들에게 얽매여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 역사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에베스 6장 12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세상의 어두우면을 주관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마귀 역사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임금은요 대통령이나 이런 합법적인 그런 지위하고 다릅니다 임금은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인 거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지위가 아니라 옛날에 왕으로서의 임금의 역할이니 왕으로서의 권한이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무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임금인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금이 바로 누구냐 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면서 쫓겨났다고 했죠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쫓겨나온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쫓겨와서 무슨 권세를 잡았느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공중을 공중 권세를 잡고 그때부터 인간을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 병들게 하고 저죽 가운데 있게 하고 아까 일생 동안 종로로 타게 만들어서 권세를 있게 하는 게 이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고림도우스 4장 사전에는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런 어떤 천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원수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또 마귀 역사는 참수하는 자이다 참수라고 하는 것은 고자질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간을 참수합니다 고자질해요 어떻게 고자질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저런 죄를 졌어요 제가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그 약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도 이 땅에서 공생회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 그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르죠 테스트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테스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이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이거는 원래 본질적인 의도가 좀 다른 거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역사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고 이 교회가 나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진 자예요 별일 아닌 일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것은 시험하는 자에게 당한 거죠 그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받고 숭배받으려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절받고 숭배받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가 전부 다 뭐합니까 절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게 다 마귀의 속성들입니다 쭉 이제 이렇게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다 이런 양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도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주로 이제 인간들의 육신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오거나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져와서 이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또 귀신인데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자리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 그러니까 눈멀고 벙어리 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귀신에 대한 존재는요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귀신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워낙 영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일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그 범위가 어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뭐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만 어떻게든 막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존재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뭐고 사단은 뭘까 이게 하나일까 다른 걸까 그래서 뭐 귀신은 예를 들면은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왕이 되었고 그 밑에 조직으로 여러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신들이 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주장하죠 죽은 사람들의 사후의 영이다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성경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현상적으로 아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뭐 이렇게 하더라 귀신을 막 쫓아 냈더니만은 귀신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나는 뭐 네 할아버지다 네가 오래전에 죽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귀신은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적인 존재의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보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역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하는 것도 약한 귀신의 역사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봉 17장에 보면은요 간질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이런 간질병 환자들이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반에 이런 아이들이 한 명쯤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런 게 막 몸을 팔으로 떨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간질병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에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지듯이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이라 간질로 고생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 귀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것도 귀신 역사고 간질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 귀신의 역사고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누가보검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는 뭐 그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몰랐겠죠 지금도 이런 현상도 아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자마자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귀신 역사다 요즘에는 그 벙어리나 뭐 또 이렇게 귀먹거나 또 꼬부라지심 이런 분들이 이제 인격 어떤 그런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뭐 예를 들면 문등병 환자다 이것도 문등병 환자도 문등병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뭐 한센병 환자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자기들을 어떤 대우해 준다라고 해서 명칭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그냥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당신 질병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빠요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게 그 원인이 귀신이다라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 이게 원인이 귀신입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겠네 이런데 신기하게도 그 귀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이제 이 귀신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신 그러면은 주로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전설의 고향 거기에서 귀신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보면 주로 막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와가지고 막 한에 맺혀가지고 이제 그런 귀신들 자주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신 그걸 귀신으로 이제 알다 보니 그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예 용납이 안 되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동양의 귀신은 주로 이제 그런 쪽이고 서양의 귀신들은 주로 굉장히 잔혹합니다 사람을 그냥 도끼로 그냥 막 찍어 죽이든가 아니면 잔인하게 막 죽이는 어떤 경우에는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요 서양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호러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이 막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귀신의 존재하고 좀 달라요 동양에 있는 귀신들은 죽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겁을 주거나 그래서 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거를 들어주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좀 뭐라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아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 질병들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 파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점 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치는 거 이것도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저희 때는 매일 그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의 운세 그게 뭐 맞아서 보는 게 아니라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 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라고 아는 것 순간부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점하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요즘에는 그 뭐 타로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앞에 예전에 제가 가봤더니만은 이렇게 카드 가지고 점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놓고 막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 놓고 그런 점을 쳐주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점하는 귀신인 거잖아요 절대로 거기에는 얼씬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점을 재미삼아 본다 하더라도 그 귀신에게 나는 일단은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수용해버렸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해서는 안 되고 연초 되면은 뭐 토정 비결이니 뭐 이런 거 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점 치게 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형들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상황을 영적인 눈이 열려 봤더니만은 그 악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음식들을 막 자기들이 먹다가 막 이렇게 거의 막 난장판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먹던 걸 막 토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제사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영적인 실체를 진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이것이 굉장히 큰 죄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된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 또 제사 음식 먹는 것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절대로 멀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보건 8장 30에서 33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도 그 남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 즉 가로대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처럼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도 뭐 수천 수만 맛만 먹으면은 더 많은 귀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보건 이렇게 나왔지만은 마태인가요? 마가보검인가?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무적행으로 끌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르죠 하여튼 귀신은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게 허하신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을 저기 위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이 돼지 떼들이 귀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해버린 거죠 귀신에 이 사람에 들어있던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많은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떼에 들어갔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가 완전 몰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제발 이 동네를 떠나라 여기 얼씬도 걸리지 말아라 당신 때문에 이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약한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쫓아내죠 왜? 자기네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귀신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도 처음에 예심이 될 때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주로 육신에 붙어있는 존재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에 붙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은 인간의 어떤 영혼을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나 육신에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막 마치 쫓아내는 것을 먼지 털듯이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육신에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여튼 이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귀신들이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나 이게 이제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자애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던 평범한 그런 여자애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이 막 뒤로 돌아가고 붕 떠가지고 침대 위에 붕 떠가지고 이런 능력도 보이고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면 이제 신부가 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부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와가지고 이제 귀신을 막 쫓아 냅니다 엄청나게 막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영화의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이 귀신을 쫓던 이 신부도 결국 귀신이 들려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 같은 데서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군대 귀신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귀신이 강했으면은 그 돼지 떼에 들어갔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녀에게도 이 들어온 귀신이 엄청 강한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안을 난리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바람도 막 일으키고 막 이적까지 일으키면서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귀신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쫓아내는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거죠 여기 이제 신부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겠죠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퇴마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 같은 무당도 귀신을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영을 잘 달래가지고 물러가게 만드는 게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잘 달래는 거예요 구슬을 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귀신이 그 제사를 받고 그 구슬을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또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내셨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된 자를 다 고치시니 그리고 또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까 그 안수하심에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불러가지고 안수하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시인들과 허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인 지도자들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바할세불, 마왕, 마귀의 왕이 하는 일이야 그 안에 왕마귀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막 예수를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바할세불,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중원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런 지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신을 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괜히 했다가는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게 이상한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나는 그럴 능력이 없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이러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 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주가 돼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런 일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사역의 큰 중심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몰아냅니다 그때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조용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고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교회는 저도 사실 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만큼 북적북적한 데가 없어요 그냥 통성기도 할 때 시끌시끌하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글마글하죠 그리고 병거치고 하느라고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죠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울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다고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분주하게 돌아가고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 우리도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하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 냈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때도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에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품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하는 거에 순정하고 회개하고 그랬겠죠 그러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아까 그 귀신이 육신에게 붙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빌립에게도 이런 일들이 과연 사도시대 초대교회를 끝난 일일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복음이 전 세계에 더 빨리 확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병고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으라고 해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안 믿겠냐고요 100% 믿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옛날 일이다 지나가버린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재미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이후로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는 재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여기도 이제 그 저만은 귀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기도 이제 그 바울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들의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어떤 존재고 왜 여기 왔는지를 정확히 귀신은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날 때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너무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오늘날 축소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제자들이 했고 또 제자들이 했던 일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했던 일 오늘까지 계속 믿는 자들이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제가 책에서 잠깐 좀 옮겨온 건데 귀신들림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귀신을 쫓아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다 귀신 역사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데 쭉 읽어보면은 대충 이해가 돼요 중독 또 균형이 잃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엄청 많이 먹는 그런 경우 또 아예 안 먹는 그런 경우 그것도 귀신 역사다 극단적인 행동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거 절대 남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또 기만적인 인성 행동 우울증 또 감정이 막 동요하는 거 두려움 공포 그래서 왜 두려움 공포 같은 영화 보다가 너무 놀랬을 때 그때 귀신이 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죄의식 자기정제 이런 것도 굉장히 귀신들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철저하게 나를 아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막 정제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걸 틈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듣는 건 음성 같은 거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계속 음성을 막 들려줍니다 그거에 그냥 쫓아가다 보면은 귀신에게 얽매하게 되는 거죠 유전병도 있고 이단에게 미혹되는 것도 귀신 역사다 거짓 종교 마찬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도 다 귀신 역사예요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이런 것도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다 또 율법주의적인 영적 속박 너무 여기 죄의식 자기정제 비슷한 거죠 여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가지고 그게 막 너무너무 이게 참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막 자기를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거다 악몽 또 사술 또 말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도 심하게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도저히 저 나이 때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해요 자기는 그 욕의 의미도 모르고 막 합니다 그게 다 이게 귀신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거에 걸리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욕도 정말로 야 어떻게 학생들이 저런 욕을 할까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고 자기 중심병의 생활 또 성적인 일탈 그렇죠 이런 거 다 귀신 역사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 또 도저히 의학으로 진단할 수 없는 증상들 그걸 귀신의 역사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병명을 짓습니다 파키슨시병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원인이 뭐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증상을 나타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파키슨시 병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증상을 모르는 그런 일 의학적으로 증상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귀신이 하는 일이다 폭력적인 성향 이런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동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귀신이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상에서는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거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뭐 다루면서 원인이 뭐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귀신들이 틈을 탄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소심한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들일 확률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쭉 그런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 그렇게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격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털툴 털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은요 오래 살기도 하고요 병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면 약한 귀신들이 들어올 확률이 적죠 근데 자꾸만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이런 소심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격 자체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마귀 역사를 경올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성령도 받았어 누가 나를 건들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들게 하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철을 가진 존재들이죠 절대로 우리는 경호를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그 욕을 완전히 파탄시킨 사단의 역사 욕기수 보면 잘 나오죠 갑자기 갑자기 소와 나기를 빼앗고 종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을 다 살라버리고 또 갈대야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또 큰 대풍이 불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욕의 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욕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청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질병까지 주고 그러면서 가정파탄이 일어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네가 하나님으로 계속 성기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 이러면서 아내마저 욕을 떠나게 됩니다 물질이라든가 자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기네 건강 가족 가족까지도 다 완전히 파탄 나버린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한다고 하셨을 때 견뎌낼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만큼 이 사단 마귀 역사는요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역사다 경호리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고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는 사자같이 찾아낸다 말씀을 드렸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갈 때 도끼로 한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큰 나무들은 처음에 탁 찍으면 어때요 그냥 흠집만 나죠 그 정도 갖고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 도끼로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이 점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나무가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귀 역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내서 날 죽이려고 확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약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내 육신의 방종 그런 걸 통해가지고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그 틈을 점점점점 크게 만듭니다 뚝이 무너질 때도 어떻습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은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점점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도 틈이 틈으로 시작해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간을 시킨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처음부터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역시 조그만 틈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요만한 말 한마디 요만한 행동 그런 게 시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게 되는 하나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작은 틈을 이용한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처음에 조그만 것 막을 때는 금방 막을 수 있지만 나중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나중 가서는 마귀 역사에게 완전히 내가 먹히고 맙니다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된다 왜냐면은 이 마귀 역사가 쫓겨나가지고 누구랑 상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가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을 막 전하는 것만큼 공격적인 그런 전쟁이겠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 귀신에게 얽매인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보금을 전하는 것 이것은 처절한 그런 영적인 전쟁의 어떤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다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3주차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약한 귀신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자꾸 이 약한 영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한 번 그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확 고정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실수하지 않는 이상 방심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와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당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목판님 설교를 듣고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디니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가슴이 설렜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니 근데 이 가운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 처음에 믿고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것도 당연히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로 대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뭐 어떤 부흥사라든가 어떤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도 어 거기 목회자들 못지않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바로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제도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는 것도 능력이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것 엄청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용한 되더라 이런 소문 듣고 찾아가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교회를 선장할 때도 이런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파서 오면 그 자리에 기도해 주면 낫고 병된 자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목회자들을 다 바래요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교회가 어떤지 어떤지 암만 얘기해도 그러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처음에 연희동에서 뭐 볼 게 있었겠어요 작은 지하실 교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올만한 그런 장소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봤느냐 바로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연세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 능력과 표적이적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낸다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귀 역사의 괴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마귀 역사를 좀 보면 일단은 그 마귀 역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과시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과시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은 쥐고 들어가는 거죠 아 저거는 마귀 역사가 지금 허풍을 떠는 거구나 너 당장 너 죽인다 마음에서 막 달려들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여기에 그냥 그냥 얽매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숭이인가요 하여튼 발목에다가 코끼리인가요 하여튼 발목을 발목을 묶어놨는데 계속 묶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묶여져 있는 줄 알고 밧줄을 살짝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도 자기는 묶여 있는 줄 알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완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이 마귀 역사를 벗어나기만 하면 참된 자유가 있고 별거 아닌데 계속 마귀 역사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미 나갈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가 주는 두려움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 역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혼미시켜서 보금을 못 듣게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가 싸울 무기가 무기도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귀 역사가 하는 공격 방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아 이게 마귀 역사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어떻게든 믿는 자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믿는 자들하고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끝까지 마음을 혼미시켜가지고 보금을 못 듣게 하는 게 이게 주 목적인 거예요 계속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둬놓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만들고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싸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서 자기 편을 끌고 오는 것 그래서 근신하라 깨워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역사한다 근신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 이 싸움에서 주로 이제 전략적 요충지 자주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이 생각이 한쪽은 육신의 생각 하나는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우서 10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흔들고 결국은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사람을 미워하면은 갑자기 미워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감정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죠 결국은 그 감정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워하다 보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가운데는요 감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분냐도 있고 쓴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트라우마 트라우마도 이 범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쓴뿌리 어떤 상처받은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근데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생각이 들어오면 순간 마음이 움직이니까 감정이 움직이니까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서 쓴뿌리가 있으면 뭐 나오겠어요 쓴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쁜 것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제거해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던 사람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였구나 이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에서 탈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 분념, 쓴뿔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교만이라든가 염려, 불신, 두려움 자 이건 아까 그 태도 태도라고 하면은 마음가짐 이런 거죠 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같은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이게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 교만, 염려, 불신,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세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게 참 우리는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염려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생각해가지고 그걸 마음에 가져와서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떡하나 염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아 요게 지금 마귀 역사가 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요게 지금 마귀에 공격하는 그런 지금 요충지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생각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정적인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신앙지안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기복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그런 기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근신해라 이방밖에 없다 이게 다 뭐냐면 마귀의 개개를 잘 알고 대체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입 입으로 나오는 말 혀 성경에서는 그냥 입에서 나온다 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하게 하는 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과 마음에서 그 결과에 나오는 게 말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말로 막 폭언이 쏟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문서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면 좋은데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41편 1편 3전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입에 입을 그러니까 말을 말하는 것을 잘 절제를 잘하면 득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망합니다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말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럼 또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버서 3장 2절부터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쓸 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아주 큰 배도 실제로 그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혀도 인간의 기관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걸로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다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으로 찬성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주하는 일에 남을 상처받기 위해서 죽이는 일에 쓴다라고 하면 불의의 변기로 쓰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이긴 전쟁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가가 승패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보면 대부분 이기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거로는 안 돼요 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게 안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때요? 분명히 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이길 승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숫자를 줄이죠 나중에 300명만 남겨놔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순종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와가 아이상 전투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 전쟁에서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애굽 사건도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그걸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 누구라 바로 여호와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여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은 물멧돌 이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이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역대야에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 여호사바드 왕이 전쟁이 주변에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렇지만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정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믿음과 순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다 에베스 6장 14, 17절에 보면은 쭉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갑주가 이제 한자로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건데 하여튼 이 로마 시대에 사도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 시대에 군사들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고 허리띠, 흉배, 또 신발, 방패, 또 투구, 화전 아까는 뭐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검 이렇게 이제 이걸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은 당시 로마 군인의 모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죠 투구, 방패, 검, 그리고 신발 그리고 방패, 그리고 여기 흉배 붙이는 갑옷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 그 로마 군인들이 쓰던 완전구장할 때의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그 첫 번째 그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전투를 하려면요 이 불편한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로 딱 조여줘야지만이 전쟁에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을 딱 묶는 거예요 영적 전쟁 참여를 위해서 기본 자세가 허리띠를 딱 묶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좀 결단할 때 허리띠를 꽉 묻들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뭔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야 된다 기본 자세가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로 믿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것을 먼저 단단하게 허리띠처럼 둘러매야 된다 그래서 전투할 때 아주 복장을 단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허리띠에는 뭐 칼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내 가슴에 무장해야지만 절대로 이 치명적인 위험부위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의의 흉배처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 받았다 나는 그래서 의로워졌다 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약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뚫지를 못해요 악한 마귀 역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또 평안의 보금의 신은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왜 군대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전투화 그거 신는 게 일단은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보호해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 곳으로 이제 로아 군인들은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때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보금의 신 이 신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먼 곳으로 싸움을 할 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보금을 전하는 일에 보금의 신 평안의 보금의 신이 있어야지 마음 놓고 우리가 보금을 전할 수 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발이 튼튼해야지만이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군화 워커 신으면 어때요 막 그냥 거침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막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군화를 신으면은 그냥 뭐 어디를 가도 이게 전혀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격하면은 그냥 그 군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공사장 같은 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에 모자 쓰는 거하고 신발 신발을 안전화 신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신어야지만이 목에 찔리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안의 보금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 이 방패는 이제 적하고 가까이 있을 때도 이제 이 방패로 막아주는 거지만은 이 방패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갑자기 날아오는 적의 화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에서도 어이없이 갑자기 날아오는 적의 화살에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에 해이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는 항상 그런 것들 화살로부터 나를 막는 그런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가 다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후구는 뭐냐 머리가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투구처럼 쓰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지배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 지금까지 전부 다 방어영 무기였는데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력 무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검은 이거는 이 검은 이게 양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하죠 한쪽만 있는 걸 도라고 하는데 이 로마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은 양날 양쪽에 이제 날이 있는 그런 검을 말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거죠 도는 뭐예요 칼 칼은 베는 거죠 사람을 베는 건데 이거는 찌르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한마디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말씀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귀하고 그리고 꼬꾸라져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난도질 난도질 하죠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이고 저런 죄인이고 다 지적해줘요 완전히 나를 난도질 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도 각을 뜨잖아요 칼로 다 썰어가지고 형체가 없도록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불을 태우든 올려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완전히 우리를 분해시켜요 아무것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죄 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순간에 말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산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찔러 찌를 때 완전히 당한다는 거예요 찔림 찔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섯 가지 전신갑주 이걸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가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깨구리가 이제 뱀에게 먹혀갈 때 음 개구리는 목이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뒤에 와가지고 처음에 확 물어요 그러면은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뒤에 뭔가 이게 뭔가 물컹한 게 나를 무네 이러면서 뒤를 못 돌아보니까 그냥 거기에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 뒤가 이상하네 그러다가 또 한 번 뱀이 확 깨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처음부터 이 앞에 드러내지 않고 뒤에부터 살짝 무는 거예요 어 뒤가 뭔가 이상하네 껄쩍지근하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또 한 모금 나가고 결국 완전히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마귀 역사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는 거죠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도 요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 먹잇감으로 삶는 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감각이 이렇게 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딱 물리면 잽싸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구리 얘기는 개구리를 요리할 때 처음부터 센 불에 넣지는 않아요 아주 미지간 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뜨끈뜨끈하니 좋네 아주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점점점점 온도를 높입니다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요리를 당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도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때 이러한 어떤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요새 그 개구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구속사역 인간을 구속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보여준 건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반역의 역사가 있었죠 여기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묘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했는데 인간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해서 타락시키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인간을 구원할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맺혔는 그 뭐 동안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 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오자마자 마귀 역사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그 해로당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싹 죽였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제 공생애를 살자마자 시험 들게 시험하는 마귀를 붙여가지고 미혹하고 어떻게든 공생애 내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예수를 그러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마귀 역사인데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게 된 거죠 죄 있다고 죽였는데 살아난 걸 보니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을 저지른 마귀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인간들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신 죄사 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계명 가진 자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환란 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들 가운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들림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환란이 끝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마귀들을 전부 다 무적행에다가 완전히 가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서 다시 마귀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불과 유황 모수로 완전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이후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끝까지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마귀 역사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걸 방해하는 마귀 역사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어 첫 번째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강도 높은 시험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이김으로써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의의 변기로 사용하기 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지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멸류관도 뭐예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은 인간 구원과 함께 마귀 역사도 멸하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죄 안 질려고 바둥바둥거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의 변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물 같은 것도 아주 깨끗한 물은요 영양가가 없어요 또 우리가 왜 그 예방주사 있잖아요 예방주사 여기다 이제 막 콜레라나 장티푸스 균을 막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력 키우는 게 별 거 아니에요 병균을 늦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기도록 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콜레라 주사 맞으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이틀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거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콜레라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마귀 역사 이 약한 영과의 전쟁을 하다 보면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면역 그래서 마귀 역사 싸우더라도 이깁니다 이제 근데 그런 면역성이 없으면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막 나치 예방주사를 놓듯이 우리 마귀 마귀와의 싸움을 하도록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막 제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득실흑실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그냥 마귀와 함께 살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이겨야 된다 자 모든 이론 생각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도바울은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고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의 유혹을 또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이게 넘기 어려운 게 물질의 유혹인데 성경에서도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은 이런 돈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벌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가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소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더라도 물질을 얻더라도 일을 한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땀 흘려서 일함으로 대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 내에서 경제적인 그런 다단계나 이런 어떤 걸 소통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게 좋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동업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그게 문제가 생겨요 돈은 항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다는 줄로 알아 만족하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것도 중요한 물질관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억지로 뺏기는 것처럼 내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단 저크리스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화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 진저 자 이게 뭐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무슨 예언기도를 하는 곳이 있다 라고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예언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분과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점대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일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경계해야 돼 절대로 이런 데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예언 하나 듣고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당신 신학교 가면 신학교 가서 큰 주예종 됩니다 그 말 한 마디 했다가 그냥 그거를 더 컷 믿고 인생 거기부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갔어요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돼가지고 결국 목회도 못하고 인생 다 그냥 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방면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을 억수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툭 던진 말 하나 갖고 야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고 따라갔다 라고 낭패본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예언기도를 함부로 받으면 그것이 그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중에 결코 하나 맞겠죠 점쟁이들이 하는 수법이 뭡니까 아주 굉장히 범위를 넓혀놔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그럼 동쪽이라고 하면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쪽 그러면은 이 방향이 굉장히 4분의 1이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네 군데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성경에도 이단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회하는 자임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야 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 그러니까 이단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걸 좀 분리를 좀 해보면 또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마을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받는다면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복음이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단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을 내세워 정통에서 이탈하여 분가를 만드는 집단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이게 정황적인 궤도를 가다가 갑자기 분리되어가는 다른 곳으로 이어져가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정통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거기서 이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반대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 내가 메시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메시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짓말로 자기를 치장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분류가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데 하여튼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것만 잘 인식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아리까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저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었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을까 보면은 보세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여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 먹고 꼭 보면 다음날 일어난 후회밖에 안 합니다 뭔가 상처가 있고 누군가 싸웠고 아니면은 뭐 속이 뒤집어지든가나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또 술 먹으면 어때요 눈에 괴이한 게 보여요 어떤 경우는 전보산대가 갑자기 내 머리로 올라오죠 땅이 막 갑자기 솟아올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망령된 것을 바라는 거죠 막 길에다 오줌 싸고 오바이트 하고 더러운 짓은 다 아죠 그러면서 나는 바닷가에 누운 자 같을 것이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는데 아 내가 바다에 누워있구나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구나 착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게 참 리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때려도 안 아프지 술 먹고 싸우면요 막 피가 나도 끄떡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술 먹은 자의 행태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술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오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더라도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술 먹는 문제 사실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소외되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참석해야만 되는 거죠 회식 자리니까 공식적인 자리니까 거기서 술 안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도 나도 우리가 술을 안 먹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술 먹는 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어떻게든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술이 취해야지 이게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는 막 술이 취해 있는데 우리는 말뚱말뚱 있으면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식 자리 같은 경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참 지혜를 많이 발휘해야 되죠 너무 이렇게 강하지 않게 그리고 또 아주 절제력을 가지고 자 이거 지혜롭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아무리 지혜를 발휘한다 일단은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담배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때까지만으로는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 얘기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더럽히면 안 된다 술 먹어서 더럽혀서도 안 되고 담배 피워가지고 연기 들어마셔가지고 더럽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담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건강에 백해무이기예요 내 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피워보고 마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술이나 담배 또 수많은 중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성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해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술, 담배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런 진리를 내가 알 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문화를 가장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것 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거기에 몰두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취미생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만드는 우상이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이 갖고 오는 저주는 3사대에 이른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것이 우상인가 아닌가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범위를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치 말라고 하겠어요 그 가운데 그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죠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변질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떤 개인의 경건의 영역 내가 교회에 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내 생각에서 영적인 생활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회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사회개혁운동 이런 거랑 맞물려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급진적인 논리와 맞물려가지고 해방신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이건 세상이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완전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져서 뭔가 좀 이게 맞지는 않아요 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서는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구조대로 자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틀어버리는 방향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대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것을 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반역의 세력과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악한 마귀 역사는 그것을 틀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서 이 방향을 놓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일상생활을 이 방향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는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지금처럼 타락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세상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저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선한 곳이었는데 이것이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게 바로 죄의 원어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악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원래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세상을 악하게 만든 영적 존재가 있었고 그것이 그 방향을 잘못 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본래 창조의 구조는 무엇이었는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을까 다시 우리가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 것, 이거는 하나님 것 이거는 세상 것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것으로 원래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용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왜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락음악과 CCM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뭐 이쪽은 락음악이라고 하는 락음악을 다 아시죠?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헤비메탈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락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천 락밴드가 있어요 스트라이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80년대 이때 나왔던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헤비메탈 그룹이면서도 그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레미라고 하는 그런 헤비메탈 CCM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또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락음악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스타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의 락음악은 이 음악을 가지고 여기 666 마귀를 막 찬양하고 이거는 또 예수를 조롱하고 여기는 또 마귀를 막 숭배하고 천사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악 스타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만 들으면 이게 크리스찬 음악인지 세상 음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본질적으로 똑같은 음악인데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찬양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모든 이런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락음악은 사탄의 음악이야 라고 치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사탄의 음악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CCM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동시대에 그 음악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독교적인 요소를 넣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대의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CCM을 들어보면 이게 세상 음악 같기도 하고 스타일이 음악 스타일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저런 음악이 있어 저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우리 눈에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 어떨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 보면 점점 점점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더 정확히 알죠 어쨌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창조 타락 구석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게 되고 창조 세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이 세상은 악의 소구리고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이고 절대로 우리가 발도 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인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가정, 정치, 사업,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것이다 가정일이나 정치하는 것이나 사업이나 예술이나 교육, 출판 하여튼 이 세상에서 교회 바깥의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속된 것이다 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이걸로 국한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말아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무리든 것도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분법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다 걸쳐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사고, 감정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술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은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뭘까로 고민하겠죠 방송국 PD가 만약에 예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속한 방송보다는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할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교회에만 잔뜩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대단한데 밖에 나가면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림이 이 그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덤적 넓혀가는 것들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간다 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올바른 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냐 교회의 설탕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설탕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몸집이 큰 사자처럼 용맹과 담대함을 자랑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조그만 강아지로 변해버린다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곧바로 아주 조그만 강아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탕인데 세상에 소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질명할 젊은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 강아지로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꿈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 갖고는 안 돼요 이원화되어 가지고 교회만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된 것이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은 이 자녀들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로 여기 말하는 대로 조그만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내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서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오리농장에서 키운 오리는 수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리농장에서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오리를 잡아가지고 식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리가 태어나면 그냥 농장에서 그냥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낳자마자 빨리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리농장에서 키운 오리는 수영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신체라는 거죠 오리는 오리인데 수영을 못하는 오리예요 겉은 똑같은 오리인데 기독교인들도 멀쩡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써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오리인데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냥 수영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 담을 수 있는 생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그렇죠? 이겨내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까지 전해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렇게 나약한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완전히 저 세상을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리라 내가 예수로 변화시키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오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리 농장에서 키운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오리 그런 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절제하지도 못해요 그냥 향기는 한번 퍼져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생활 경건생활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죠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젊은 세대들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나가면 귀찮아요 죄질 수 있는 확률도 많죠 술 먹는 자리도 가야 될 수도 있고 아 귀찮아 믿음을 지키는데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 가운데도 제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장은 3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일날은 지킬 수 있는데 3일 예배는 못 지킵니다 그리고 또 기도모님도 못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3일 예배 드리고 매일 밤마다 7시 반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직장 그만둬야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그 직장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딱 하면은요 내가 3일날 저녁에 교회 오든 매일 저녁받아 일찍 오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회사에서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추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니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직장에서 신앙생활의 권리는 내가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멍석 다 깔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그 다음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씩 확장시켜 내가야 돼요 그런 일이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커트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무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매일 알바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 희망과 목적 없이 살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점점 나이 먹어가고 다른 가정을 이루는 데도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나중 가서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맞붙어가지고 거기서 정면 승부를 거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권리를 확보하고 내 신앙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지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은 절대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달린 일이에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장, 직장, 학교, 또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제대로 가치관을 갖고 서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6과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5과의 주제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극단적이면 안 된다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차원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또 왜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주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고 5주부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 주셔가지고 믿음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약한 영과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승리는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사오니 끝까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육과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